큐맨이 겨울왕국 북극에 다녀왔대. 어떤 동물을 만나봤을까? 북극토끼는 어디에 있을까? 정말 있는 게 맞아? 어려운 것도 잘 짰네. 바다 코끼리를 찾아봐.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. 잘하는걸? 사양소는 어디에 있을까? 콩콩이 찾아봐. 여기야. 북극 녹대는 어디에 있을까? 지난번보다 훨씬 잘하는걸? 북극 흰 갈매기를 찾아봐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 난다른 집중력인걸 술록을 찾아봐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러 시베리안 허스키는 어디 있을까? 이런 시간이 끝나고 말았어 내 서약 퍼피는 어디 있을까? 숨어있을만한 곳이 어디일까? 좋아! 갈량은 어디 있을까? 시간 끝! 여기 있었네? 북극 꿈을 찾아봐 찾을 수 있을까? 어떻게 찾았어? 북극 여운은 어디 있을까? 못 찾겠지? 제법인걸? 하프 물범이 숨어있어 어디 있을까? 벌써 찾고 쉬고 있구나 흰 올빼미를 찾아봐 흰 올빼미를 찾아봐 다음에 또 만나자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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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